저는 행복한 엄마예요 Tôi là người mẹ hạnh phúc 그는 행복하게 웃는다 3.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4. 후인은 용감한 학생이다. 5. 그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5. 그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그녀는 친절한 직원이다. 5. 그는 나에게 친절한 직원이다. 그는 거실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5. 그는 나에게 친절한 직원이다. 5. 그는 나에게 친절한 직원이다. 10. 그는 재밌는 선배다. 5. 그는 나에게 친절한 직원이다. 5. 그는 나에게 친절한 직원이다. 감사합니다.